이서리가 7번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문장 오케이 그래서 이게 클래스 카드의 장점이 뭐냐면 듣고 얼마든지 듣고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였더라 뭐라고요? 클레버 박스 클레버 아뇨 클레버 아뇨 클레버 아뇨 클레버 아뇨 12호까지 다 있네 뭐 할거야? 하나 더 할거야? 그래 그러면 저기 있어 네 책 가져가세요 F4라고 써있는데 클레버 그 다음 뭐 박스 됐습니까? 클레버 박스 클레버 박스 오케이 그래서 이거봐요? 손이 돼요? 박스 떼주세요 You look sleepy 뭐라고? You look sleepy 그 다음에 아유 슬리피 아유 슬리피 아유 슬리피 아유 진유 참 손 많이 간다 흐흐흐흐흐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나한테 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졸려 보인다 아유 슬리피 You look sleepy 아유 슬리피 아유 슬리피 아유 슬리피 오케이 그랬더니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그치 그럼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아유 슬리피 아유 슬리피 그러니까 그랬더니 Yes I am sad 예스 아유 슬리피 양대야 될 거 같네요 양대게 양대게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Busy의 뜻은 바쁜 어떤 시조 M 붙여서 바쁘다 You look hungry 그치. 그랬더니 No, I'm not 뒤에 생년단 말 여기에 이렇게 물었죠 Are you hungry? 라고 물었는데 No, I'm not 했으니까 No, I'm not Hungry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hungry? 했는데 배 안 고프니까 No, I'm not hungry No, I am not Help me, help me Sorry, I'm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그치. 그랬더니 No, I'm not 자, 그러면 No, I'm not 뒤에 생년단 말 No, I'm 여기 뭐라고 물었냐 하면 이렇게 물었어 Are you busy? 그치. 하나에 가르쳐주니까 두루를 안 해 No, I'm not I'm not busy I'm not busy I'm not busy 하하하 야, 너는 멍청하니야 너는 멍청하다야 여기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Are you or you are 그치. you are foolish You are foolish I am happy 이 여우였나 이 여우 되게 나쁜 것 같다 그치 사슴이 도와줄라고 그랬는데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길 가다 만나면 때릴 거야 내가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테리 오시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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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 감사합니다.